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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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래도 해야지 그때여 저녁무치는 아무 물색도 모르고 그때여 저녁무치는 아무 물색도 모르고 초저녁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저저녁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건너 춘향방에서 울음소리가 나거든 건너 춘향방에서 울음소리가 나거든 아이고 저것들 또 사랑싸움하나 보다 아이고 저것들 또 사랑싸움하나 보다 울음밑이 장차 길어지니 춘향 못 치니 춘향 못 치니 동정을 살피러 나와 보는디 동정을 살피러 나와 보는디 춘향 못 치니 나온다 춘향 못 치니 나온다 춘향 못 치니 나온다 춘향 못 치니 나온다 호동질 밀쳐놓고 호동질 밀쳐놓고 호동질 밀쳐놓고 상초머리 행자초마 하나 둘 상초머리 행자초마 모냥이 없이 나온다 모냥이 없이 나온다 어.. 없이 하지 말아 모냥이 없이 나온다 모냥이 없이 나온다 춘향 방영장 앞에 춘향 방영장 앞에 춘향 방영장 앞에 가마거니 올라서 가마거니 올라서 귀를 대고 들으니 귀를 대고 들으니 귀를 대고 들으니 정령한 이별이 기로구나 정령한 이별이 기로구나 정령한 이별이 기로구나 춘향 못 치니 기가 막혀 춘향 못 치니 기가 막혀 어간바루 섭쩍 올라 어간바루 섭쩍 올라 어간바루 섭쩍 올라 두 손뼉 땅땅 하나 둘 두 손뼉 땅땅 어허 별일 났네 어허 별일 났네 어허 별일 났네 우리집에가 별일 났네 우리집에가 별일 났네 우리집에가 두번째 막이사 우리집에가 별일 났네 우리집에가 열을 났네 우리가 머리 컬러 우리집에 잘하시는 tens이 세 조상이 웬일이냐 세 조상이 웬일이냐 자 준양 모친이 시작 준양 모친이 나온다 준양 모친이 나온다 두번째 빡 터뜨릴 빌쳐놓고 상처머리 핵 다쳐마 고향이 없이 나온다 준양 방영창 앞에 헛머리 올라서 귀를 대고 들으니 정정한 이별이로 나 준양 모친 기가 막혀 아 왜 하여 하지마 준양 모친 기가 막혀 준양 모친 기가 막혀 오갓마루 섭쟝 도랑마루 섭쟝 올라 두 손뼉 땅땅 오오오 별일 났네 우리집에가 별일 나 한 조상도 어려운데 세 조상이 웬일이냐 거기까지 했어? 한 번 더 하고 이제 거시기 넘어갈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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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